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보충해 줬는데 없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걱정입니다 아침에 준 밥이 조금 먹다만한 흔적이 있고 그대로이네 얘들 다 어디 갔지 아침부터 없다는 건데 딴 놈이 한번 와서 먹은 흔적이 있고 얘들은 어디 간지 없네요 원래 딴 데로 이사 갔나 아 참 매장한 놈들이네 여기 와서 맨날 놀았는데 안보이고 꽃님아 야옹 야옹 없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한마리도 안보이네 이럴수가 있나 이 밥이 그대로 거의 그대로 있거든요 조금 먹은 흔적만 있고 이건 딴 애가 와서 먹은 것 같아 그리고 얘네들이 다 합치면은 지금 꽃님만 빼놓고 7마리 인데 한마리도 안보입니다 야 이럴수가 있어 아침에 이 사료도 이거 다 채워줬는데 요만큼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접시에 요만큼만 먹었어요 7마리가 이것뿐이 안먹었다는게 이해도 안가고 아침에도 한마리도 안보였는데 지금 몇시야 한 4시 반쯤 되는데 한마리도 없어요 어 그리고 주변에 찾아와도 없고 어딜 떠난 모양인데 어 꽃님이 왔어 꽃님아 너 애들 데리고 갔냐 야옹 꽃님이 왔네요 꽃님이 애들 데리고 갔나 아 신기하네 아니 애들이 아무도 없고 꽃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꽃님아 얘가 여기 웃겨 노는구나 밥 먹으러 왔네 꽃님아 애기들 어디있어 응 꽃님아 꽃님아 너 새끼들 다 어딨냐 너가 얼른 데리고 갔냐 참 별리드네 어허 참 신기한 일이네 네로가 보였습니다 네로랑 같이 왔던거 같은데 꽃님이가 꽃님이 신랑이랑 같이 왔네요 응 신랑이랑 같이 왔어 신랑은 곁어버리를 숨어버렸고 이야 신기하네 꽃님아 너 어떻게 된거야 너 새끼들 한마리도 없어 지금 분명히 니가 어떻게 된거야 이거 숨어버렸습니다 꽃님이가 아 멋있다 여기갔지 네로가 여기 있습니다 꽃님이랑 같이 따라왔는데 꽃님이는 여기 내가 쫓아다 하다가 헐로 사라졌는데 네어로가 꽃님이랑 같이 왔고 새끼들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네 새끼들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네 새끼들이 어디같은거지 네로야 새끼들이 어디갔는지 안보여 네로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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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에 왔어? 아유 우리 구경에 그랬어? 아유 우리 구경에 제롱빈에 굴러떨어져 그러다가 목소리도 고와. 올라가자 고객아. 올라가자. 올라가자 우리 고객아. 우리 고객이 죽고. 맛있는 거. 음. 아유 소심이도 거기서 찾아 나오는 거야. 소심이도. 소심이도 나와서 내 목소리 듣고. 아유. 고객이는 안 나오네. 아유. 소심이 나와서 좀 발라당 한 번 해야지. 아유 적게. 야옹. 발라나 안 해? 이제 아저씨 먹어. 아유 적게. 우리 야옹이들. 나 기다렸어? 아유 적하다. 안에 들어가 볼까? 고객이 뭐하고 있나? 고객이 뭐하니? 아유. 고객아. 뭐하고 있어노? 어? 어이 적하다. 우리 고객이. 나도 밥 먹어. 어? 알았지? 어? 우리 고객이 멋지다. 수염도 멋지고. 아유. 뭐. 벌써 다 먹었어? 이야. 이야. 두 놈이서 먹으니까 금방이네. 음. 우리 구경이도 엄청 잘 먹네. 이제. 아유. 제꺼다. 어. 그래. 맛있게 먹어. 내가 거기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있어서 못 빼서 먹었구나. 어? 무대야. 이면 내려왔네. 그래. 아유. 무대 왔어? 아유. 무대 왔어? 어? 그랬어? 아유. 무대? 무대 왔구나? 나 때문에 뺏어먹고 싶었던 거 뺏어 먹었어? 하하하하. 이리 와서 이거 줄게. 뺏길 염려 있어? 그치? 아유. 거기서 저 코백이너를 탁 노려보고 있었어? 응. 내가 있으니까 안 빼서 먹었네? 응. 왜 이렇게 줄줄 흘려 먹는 게 제대로 먹어야지. 어휴. 우리 무대 척하다. 어휴. 우리 무대 척하다. 어휴. 우리 무대 척하다. 흔들. 우리舞계 에 Christina. 30이나 3세기는 닭가슴살이랑 사료를 줬는데 지금 닭가슴살은 어디에 물고 가서 먹으려고 갖고 가네 여기 사료랑 닭가슴살을 줬습니다 여기 자주 오던 겁쟁이가 안 보이네요 어디로 갔지 겁쟁이가 영 나타나질 않네요 걱정입니다 모녀 중 엄마입니다 딸은 저 안에 들어있고 엄마는 내가 저기다 먹을 걸 주니까 일단은 자리를 피합니다 이만큼 내가 가만 올라가서 먹겠죠 얘네도 경계가 심해요 두 마리 다 내가 삼생님 모녀 두 마리 다 내가 충성하였는데 얼른 가서 먹어라 다시 닭가슴살이 네 어 무송이가 왔습니다. 무송이와 해돌이가 있습니다. 무송이와는 왜 먹을 생각을 안하냐고 겁이 많아.